러시아 RD-250 엔진을 개량한 추력 160톤 이상의 발사체로 추정할 뿐입니다. 당연히 천리마에 실린 정찰위성의 수준도 추력 300톤인 누리호와 비교해 가늠해보는 식입니다. 잔해 수거가 중요한 이유, 이런 추정에서 한 발 나아갈 수 있어서입니다. 지난 2016년 북한 발사체 광명성의 경우 핵심인 엔진 잔해까지 발견했습니다. 잔해의 페인트를 벗겨보니 3이라는 글씨가 나타났고, 사실은 2012년 은하 3호 로켓에 페인트를 덧칠해 만들었다는 것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. 일본의 경우 지난 3월 차세대 로켓 H3 발사에 실패하자 곧바로 자폭시켰습니다.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피해를 줄 수 있고, 다른 나라에 기술이 유출될 우려도 있어서입니다. 이번 인양 작업에서 엔진이나 정찰위성을 온전히 수거하지 못해도 발사체 크기, 연료와 산화제 탱크 부피, 무게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, 기술력의 핵심인 구조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구조비는 추진제를 포함한 로켓의 총 중량과 빈 로켓 중량의 비율을 뜻하는데, 누리호가 10% 정도,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 나인이 6에서 7% 수준입니다. 잔해를 통해 북한이 로켓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수준을 들여다보는 겁니다. 보기에는 국가 공사 학위의 정책을 생각합니다. 그리고 국가 Moon Hydro